우와 여름이다! 무서운 거 탈나나? 저 빨고 진짜 재밌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미션은 가방 교체 건과 간식이 동시에 걸린 미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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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간식. 배고파? 배고파. 간식이 걸린 미션 선택한 대로입니다. 두 커플씩 조를 편성. 각각 호롤과 미러룸 중 한 곳을 선택. 호롤과 미러룸 중 한 곳을 선택. 호롤과 미러룸 중 한 곳을 선택. 호롤과 미러룸? 호롤는 이제 무서운 거구나. 미러룸. 여러분, 이제 이동하시면 방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운 컵을 각자 머리에 올려 양손으로 잡고 출발. 방 탈출 후에 컵에 남은 물의 양이 더 많은 팀이 승리입니다. 두 팀 중 더 늦게 나온 팀은 물의 절반이 차감됩니다. 빨리 나가면서 물을 보호해야 되네. 야, 호롤 보다는 미러룸이 낫잖아요. 미러가 낫죠. 우리는 호롤 가자. 나 호롤. 걔네들이 놀랄 것 같아. 빨리 가자, 우리. 네, 현재 지금 홀수죠. 일곱 커플이기 때문에 한 팀은 누구랑 붙느냐. 사전 답사 후에 두 방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제약진 커플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 제작진하고 하면 안 되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자, 제작진과 대결할 커플은 랜덤 물총 나머지는 다 물이고 하나는 먹물이에요. 파트너에게 쏴서 먹물 맞는 팀은 제작진하고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하나씩 골라주십시오. 고르자. 은정아 하나 골라. 그냥 너 골라. 아니, 그냥 너 골라. 내가 골라. 자, 우리도 오니까. 야, 제작진하고 걸리면 끝이다. 야, 제작진하고 걸리면 끝이다. 왜 이렇게 어둡지? 속이.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둡지, 속이? 자, 그러면 하나 부터. 물이야, 물.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세다, 세다. 와, 세게 나간다. 오케이. 아, 세구나. 여기서 먹물 나오면 끝이죠. 먹물이야, 먹물. 끝이죠? 바로 끝이에요. 은정아, 부탁해. 부탁해. 오, 무리야, 무리야. 오케이. 야, 그만해. 오케이. 야, 그만해. 물인 거 알았으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우린 갑다. 야, 우린 갑다. 야, 우린 갑다. 지수야. 오, 세 개 중이네. 세 개 중이네. 세 개 중이네. 자, 세 개 중이네. 자, 세 개 중이네. 자, 갑니다. 오케이. 만약에 아니면 두 분, 두 팀이 있어서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자, 갑니다. 오케이. 먹물이다, 먹물. 오, 데려. 오, 데려. 큼 Arc, 장어. 오, 베려. ist. 공수야? 둘 중이 하나 때리뚜리, 뚜. 둘 중의 하나 때리뚜리뚜. 시작. 시작! 와 진짜 신기해 뭐야? 신기해 이거는 신기해 이거는 신기해 제니가 보러 왔어요 이거 제니가 보러 왔잖아 제니야 너도 약간 우리 쪽이구나 우리 쪽이구나 다음부터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기다려 씻어줄게 씻어줄게 깨끗하네 이제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지금 딱 좋아 근데 이건 제니가 뽑았는데도 그러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오빠의 영혼이 아니 오빠의 영혼이라니 무슨 영혼이냐 내 영혼이 어때서 제니야 너도 중간중간 마실수 많이 한다 그니까 아니 영혼까지 얘기하는 건지 그러네 나이 나오네 제니가 야 우리 이겨보자 종국이는 이겨보자 야 이거 진짜 약간 공포체험이네 밑에만 보고 가야 될걸 근데 이거를 밑에만 보면 이거가 있어 야 이거 거울 진짜 다 사람이야 다 사람이야 오케이 어떡하지? 할 수 있다 다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물이 엄청 오르네요 그러면 아씨 아 깜짝아 아씨 아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조심해서 오빠 이거 물이 많이 흐르네 오빠 물이 많이 흐르네 아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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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아 나 거의 절반 흘렀어 아 오빠 빨리 내가 앞에 있는거야 으악 네가 왜 앞에 있는거야 내가 앞에 있어요 아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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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구리 아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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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랬어 으악 으악 아 누구야 네 소리야 나요 나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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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졌어요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내려도 돼? 어 아냐 아냐 내려도 돼 황수 씨도 호러 밀어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호러가 빠르긴 해 쭉쭉쭉 가면은 거의 진짜 빨리 나올거에요 정말 저희 호러를 보내주세요 저희 호러를 보내주세요 저 호러를 보내드릴게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러 선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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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화이팅 어떡해 아 댄서 괜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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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 먼저 갈래 두루 갈래 오빠 자신 있어요? 사실 없으면 제가 먼저 갈게요 사실 없으면 제가 먼저 갈게요 사실 없으면 제가 먼저 갈게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 그러면 난 너의 경우를 변경할게 오빠 빨리 따라와요 응 빨리 갈게 하나 둘 셋 우와 오케이 괜히야 같이가 오케이 괜히야 같이가 괜히야 같이가 같이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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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길게 왜? 아, 빨리 가! 무서워! 어디, 어디, 어떤 게? 어디 사람이 있어? 어디 사람이 있어? 여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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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아!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아! 아! 아, 정라아! 가자! 반응하고 무리 가! 아, 찐이야! 찐이야!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아, 정라아! 가자! 반응하고 무리 가! 제니야, 알았어! 제니야, 알았어! 나, 어떡해! 어떻게 해! 나, 어떡해! 어떡해! 내가 먼저 가? 오빠가 먼저 가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씨! 제니야! 제니야, 괜찮아? 제니야! 쟤네 왔어 왔어. 야 쟤는 우잖아. 쟤는 우잖아. 쟤야 쟤네 왔어. 내 등만 봐. 내 등만 봐. 쟤네 우지 마. 내 등만 봐. 등만 봐라 등만. 먼저 가면 안 돼요. 얘가 나 놀랄길 어떡해. 누가. 누가 안 놀랄켜 안 놀랄켜. 안 놀랄켜 안 놀랄켜 안 놀랄켜 안 놀랄켜. 아니 안 놀랄켜. 너 먼저 가면 내가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있어. 거기 있어 왔어 왔어. 먼저 갈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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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igersok! 알았어, 알았어. 다시 마요, 진짜! 안 왔데, 안 왔데! 안 왔데! 아네, 끝난어, 끝났어. 나 축소 안 돼. 놀래 ㅅㄴ.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안 돼! 그냥 끝났어, 끝났어! 안으로 쳐다봐! 어디 누가? 누가 쳐다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어딨을게. 내가 어딨을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가, 벽쪽으로 가. 벽쪽으로 와. 벽쪽으로 와. 아이가 안으로 쳐다보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어떡해. 안 놀래 낀다 보이잖아. 안 놀래 낀다, 안 놀래 낀다. 내가 봐, 내가 봐. 이거 흔들릴 거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흔들릴 거 같아. 그냥 다리야, 그냥 다리야. 이거 다리에 손 나올 거 같아.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야, 누구야. 어떡해. 왜 빨리 갈래? 내가 먼저 갈까? 오빠, 여기 사람 태어난 거 같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잠깐만 있어. 아니, 같이 갈래. 알았어. 같이 가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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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 끔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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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끊었어. 오케이, 뭐 맞았어, 지금?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 나왔네, 나와네. 제니야, 끝났어. 제니야, 제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래 낀 거 없다고 했는데. 누가 놀래 낀 거 없다고? 아까 보라 언니가. 어? 보라 그랬어? 어. 才. 노래를 낀 거 없다고 해서.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떡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야! 야! 너 지금! 재기지 봐라! 원래 깨는 거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소리 하셨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아니, 제니가 이렇게. 제니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이었어요. 제니야, 제니야. 너무 무서웠는데, 죄송한데. 제니가 오늘부로 저한테 말을 놨습니다. 야, 겁쟁이들 이제 내려오네. 내려왔다. 내려온다. 제니야,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해가지고. 왜? 나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너무 놀랍게. 나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겁쟁이에요. 나 살면서. 제니! 제니야, 괜찮아? 제니! 괜찮니? 왜? 제니,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갈게. 나만 따라해요. 제니! 그때부터 계속 울어. 그때부터 계속 울어. 계속 울어. 아니,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해가지고, 애를. 사과해! 진짜 너무 귀엽지? 뭐야? 진짜 너무 귀엽지? 아, 그러지 마. 내가 이걸 만들어내다니. 제니가 안에서 저한테 말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사람 나오기로 빨리 가라고! 그냥 가, 그냥 가! 제니가 조금 놀라서 힘들었겠지만, 명장면 하나 만들고. 우리 태지훈이 나 이후에. 이거 동영상 사이트에 500만 뮤비폼. 이야, 조그마한 기가 막힌을 만들었다.